이거 근데 이거는 쉽더라고 그냥 찍으면 돼 이거 하면 이거는 그냥 그 기록용이야 기록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카드 매출은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카드 매출이 있어 이거는 이제 뭐야 카드 할 때 카드 넣고 하는 건 알아? 카드 꽂으면 이거 이거 1250 이거 영수증 나오면 이거는 하나 두 장이 나오니까 하나는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이거 안 가져도 되는 것 같아 이거 안 모아도 된대 이번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두 개다 두 개 똑같은 게 두 개다 세 개다 먼저 3을 누르고 이걸 누르면 먼저 누르래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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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집권 취소 매출 취소 누르고 아멘스럽게 그래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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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으세요 웃으세요 못 찾으세요 어머니 바구니 같은 거 드릴까요? 어머니 바구니 같은 거 드릴까요? 어머니 바구니 같은 거 드릴까요? 뭐요? 뭐 찾으세요? 뭐요? 뭐 찾으세요? 채울까? 들어 드릴까요? 들어 드릴게요 많이 고르시면 또 탁 장수 이거 이건 комп Balog Rst 안녕하세요 wird로 공부는 쪽에서 OK 혼자서 쏘icans intelligence 이게 1,700원입니다. 아, 현금이시구나. 현금이면 현금. 현금. 오케이. 1,700원인 거 계산해봐. 저거 계산기 뚜뚜겨봐. 그게 빠르지. 2만... 빼기 1,700원. 빼기 1,700원. 어? 아, 참. 어? 아, 참.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9,300원. 네, 죄송합니다. 바보? 네, 바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9,300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들어가야지. 해봐. 저희 알바생입니다. 12,000원입니다. 그 가격 얘기하면 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돈 뺏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뭐? 카드 매출.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 아, 이거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오케이. 들어가세요. 바이바이.